네, 아버지, 전데요. 저랑은 왜 식사 안 하세요? 저하고는 왜 딱 한 번만 먹고 치워버리고 형하고 상민이 놈하고는 몇 번이고 먹고. 그렇게 차별하실 거였으면 애초에 왜 밥은 먹자고 그러셨어요? 뭐? 차별은 무슨. 두 놈이야 코앞에 있으니까 틈틈이 먹은 거고. 너야 뭐 그동안 그 상황이 안. 아, 야 나 바빠. 저기 다음에 먹어, 다음에 응? 아니야, 아니야. 먹어. 사장님 오늘 안 바쁘셔. 괜찮아. 여사님. 이따 점심때 가게로 와. 응. 여사님이랑 먹어야죠. 약도 챙겨야 되고, 컨디션도 봐야 되는데. 컨디션 좋아요. 아이고, 지난주부터 아주 제 옆에 딱 붙으셔서 짐 빠지세요. 아니, 제가 짐 빠져요. 내일 치료 시작하면 또 한참 재수발 드셔야 해요. 오늘만큼이라도 볼일 다 보시고 인형 아빠랑 나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. 먼저 전화할 정도면 되게 서운했나 본데. 그걸 거절하시면 어떡해요. 하, 알았어요. 그럼 혼자서라도 잘 챙겨두세요. 밥 먹고 미용실 바로 갈게요.